이제 우리 선물적인 얘기고요 선물이라는 것이 선물 만기일에 기초자산을 선물 가격에 사고팔기로 계약서만 쓰는 게 선물적인 얘기다 그래서 그러한 선물 매입자가 있고 선물 매입자는 만기일에 사기로 계약서 쓰는 사람 상대방이 선물 매도자 만기일에 팔기로 계약을 쓴 사람에서 발생하는 현금 호름이다라고 하게 되면 선물 가격에 사고팔기로 계약서만 썼을 뿐 최초 계약 체결 시점에서는 돈 주고받는 게 없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특징이고 그리고 만기일이 되면 만기일에는 선물 매입자는 선물 가격인 F0 주고 기초자산을 사기로 계약을 썼다 반면 선물 매조자는 만기일에 F0 받고 기초자산을 팔기로 계약을 썼다 그러면서 선물 매입자와 선물 매조의 소원익은 서로 반대 제로성 게임이다라는 게 있죠 이런 선물에서는 가장 중요한 식이 현물선물 등가식이고 이 현물선물 등가식이 나오게 되는 건 똑같은 걸 만들어보자 그래서 선물 매입과 똑같은 걸 만약에 만들어 본다면 걔는 비슷한 게 현물 매입이라는 게 있고 현물 매입은 지금 S로 주고 기초자산을 사서 들고 가겠다 만기에 팔게 되면 ST가 들어오게 된다 그럼 선물 매입과 현물 매입은 만기일에 기초자산을 들고 있을 수 있다는 건 똑같은 건데 돈 나가는 시점이 다르다 시점까지 맞춰주기 위해서 현물 매입하되 현물 매입 자금을 차입을 해주면 지금 S로 차입해서 현물 매입하게 되면 현재 수년금 오름은 0이 되는 거고 차입한 돈에 대해서는 이자까지 갚아야 되니까 차입한 돈에 대해서 이자까지 갚자 그러면 시장이 균형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수년금 오름이 0이다라는 건 똑같고 만기에 기초자산 들고 있다는 건 똑같으면 나머지도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선물 매입해서 이때 나갈 금액과 현물 매입 플러스 차입해서 이때 나갈 금액은 같아야 된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현물 선물 등가식인 거죠 그래서 나오는 현물 선물 등가식은 F0는 S로 곱하기 F 플러스 RF의 만기까지의 이자 고려해야 된다 더불어서 이런 현물 선물 등가식은 시장이 균형을 이루기 위한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 거래 관계식이다 만약 그게 갚지 않으면 차입 거래가 발생하게 된다 갚지 않고 만약에 이쪽이 더 큰 상황이다 하면 그때 하는 차입 거래는 선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과, 대평가 된 거니까 선물은 매도하고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현물 가격은 과, 소평가 된 거니까 현물은 매입하되, 내 돈 나간을 실으니까 현물 매입하는 자금은 차입하는 형태의 차입 거래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해야 되는 부분은 균형을 이룰 선물 가격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시장이 불균형이면 그때 해야 되는 차입 거래 포지션 구석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 들어간다면 그러한 차입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선물은 다들 매도하는 거니까 이후에 선물 가격은 상승에 올라가고 선물은 매도하는 거니까 선물 가격은 이후에 하락해 내려오고 현물은 매입하는 거니까 현물 가격은 이후에 상승에 올라가서 얘는 하락해 내려오고 얘는 상승에 올라가서 결국 시장 균형 상태에서는 같아지게 될 거다 하는 시장 상황에 변화까지도 생각을 해줘야 되고 다만 거기서 차입 거래 할 때의 차입 거래에서는 선물과 현물은 항상 반쪽이 있는 거니까 현물과 선물은 항상 반대 포지션이고 차입 또는 대출 나올 때에는 선물 거래는 돈으로 가는 게 없는 거니까 현물 거래 따라가서 차입 또는 대출 잡아주면 되는 거고 더불어서 우리가 이러한 복제하는 포지션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복제하는 포지션 쪽에서는 선물 매입과 독이라는 효과는 현물 매입하되 그 자금을 차입하면 선물 매입과 같은 거다 그래서 선물 매입과 같은 거는 현물을 매입하되 돈 내 돈은 안 나가도록 그 자금을 차입하면 똑같은 거다 넘겨주게 되면 현물을 매입하는 것과 똑같은 것은 선물을 매입하되 돈이 나가도록 대출해주면 똑같게 된다 더불어서 현물을 매입하면서 선물을 매도하게 되면 지금 백원적으로 사서 1년 뒤에 110원에 팔기로 확정적인 계약서를 써주게 되면 곧 개는 무혐의 자율로 대출하는 것과 독이라는 효과가 나오게 된다 등등으로 해서 일단 포지션 복제하는 거 한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아버지 개를 넘겨가면서 포지션 읽어주면 되는 거고 우리 책에 266페이지에 1번 문제 있고요 1번 문제에서 현재 주가는 만 원이고 주식 기초야산 만기가 6개월인 선물이 시장에서 만 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으로 6개월간 배량을 지급하지 않으며 모유의 미제는 연 10%이다 하게 되면 일단 규력을 이룰 선물 가격 계산해 봐야 되고요 예를 들어 현물 가격 곱하기 1버러스 무의험 이자율의 T제곱이다 현재 기초야산 주가가 만 원인 상황이고 무의험 이자율은 10%인데 만기는 6개월 굳이 쓴다면 1.1에 0.5제곱 정도 그래서 계산되는 게 약 10,500 정도가 계산이 되는데 현재 선물의 시장 가격은 시장에서 만 천 원인 상황이니까 갖지 않고 선물의 시장 가격이 과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선물 시장 가격이 과대평가되어 있다 이때 차익거래 전략 얘기해라 라고 했고요 차익거래 전략은 선물 가격이 과대평가되어 있으니까 선물은 매도하고 현물은 반대 포지션 매입하고 현물 매입하는 자금을 따라가서 차익해주게 되면 차익거래 실행할 수 있다 좀만 더 가면 그러면 얻게 되는 차익거래 이익은 불균형만큼이 차익거래 이익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그 차익거래 이익의 시점은 언제? 현재 만기? 현물 선물 등가식의 시점은 언제다? 선물 만기에 주고받기로 하는 돈 현물 외입대금에 대한 만기까지의 이자니까 시점이 만기 시점이다 따라서 만기 시점 기준 차익거래 이익 500원이다 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현물 선물 등가식에서 더 가서 보유 비용 모형 쪽의 얘기가 있고요 보유 비용 모형이라는 것은 선물 만기까지 기간 동안에 보유하는 자산 현물에서 보관 비용 발생하거나 보유 수익 발생했을 때 그때의 균형 1월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 곱하기 1 플러스 RF의 P제곱 외에 현물 매입대금 그거에 대해서 부담하는 이자 비용 외에 현물 매입해서 들고 갈 때 발생하는 보관 비용이 있으면 보관 비용도 더 더해져야겠다 보유 수익이 있다면 보유 수익은 차감해야겠는데 시점이 만기 시점이니까 보관 비용의 만기 시점 가치 보유 수익의 만기 시점 가치로 가져야 되는 거죠 이러한 식은 현물 가격에다가 플러스 보관 비용의 현재 가치 더해주고 보유 수익의 현재 가치를 차감한 다음에 곱하기 1 플러스 RF의 P제곱 해져도 똑같은 식이다 그래서 현재가 있고 선물에 만기가 있는데 중간 시점에서 만약에 보유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개를 만기 시점 가치로 바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가치 했다가 만기로 갈 수도 있고 둘은 같은 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경우는 보관 비용이나 보유 수익의 발생한 시점과 금액을 알 수 있을 때의 적용하는 시기인데 우리한테 잘 나오는 얘기는 일단은 가끔 배당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좀 더 넘어가게 되면은 이러한 금액보다는 보관 비용률이나 보유 수익률 특히나 배당 수익률로 해서 얘기 나오는 게 일반죠 그랬을 때의 균형을 잃을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에다가 곱하기 2 플러스 연간 무이험 이자율에다가 연간 보관 비용률 더해주고 연간 보유 수익률 차감해주고 곱하기 365일 중에서 만기까지의 일수 같은 식을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 나오게 되는 게 주식에서의 연간 배당 수익률 얘기 나오게 되고요 특히나 우리가 주가 지수 선물을 얘기하게 되고 만약에 코스피 200 기초 자산인 주가 지수 선물이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의 현물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은 지수 펀드 구성 200개 종목을 다 사는 거고 거기서 발생하는 배당을 다 금액과 시점으로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200개 종목의 평균적인 연간 배당 수익률 얘기 나오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 F자로는 S를 곱하기 1 플러스 연간 무이험 이자율에다가 연간 배당 수익률 곱한 다음에 일수 조정까지 들어가지면 되는 거죠 지금까지 기출은 일수보다는 12달 중에서 만기까지의 월수로 가는 게 일반적인 문제 형태였고요 자 우리 2번 문제 가게 되면 2번 문제에서 현재 코스피 200 지수는 75포인트이고 만기 3개월물 선물 지수는 76포인트이라고 되고 있다 코스피 위에 구성하는 주익들의 평균 연간 배당 수익률은 연 4%이고 무이험 이자는 연 8%이다 이런 시장 상황에서 차익거래가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차익거래 결과로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는가? 화면 현물인 코스피 200 지수는 75포인트인 상황 곱하기 1 플러스 연간 무이험 이자는 8%에 연간 배당 수익률은 4%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12달 중에 만기는 3개월물 3개월물가 만기다 했더니 규량우리를 선물 가격은 75.75포인트인 상황이고요 그런데 주가의 선물이 현재 시장에서는 76포인트에 거래되고 있다고 했으니까 선물의 시장 가격이 지금 과대평가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선물 시장 가격이 과대평가되어 있으니까 발생할 차익거래 전략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과대평가된 선물은 매도하고 과수평가된 현물은 매입 현물 선물 반대 포지션 매입 자금은 차익하는 형태의 차익거래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차익거래 발생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선물 가격은 하락해 내려가고 현물 가격은 상승해서 올라오는 시장 상황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 지금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은 하락, 코스피 200 지수는 상승할 거다 라는 시장 상황의 변화인 거죠 그래서 답은 현물 지수, 현물 지수는 상승하고 선물 가격은 하락한다 하는 2번이 하락한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좀 더 넘어와서 3번 문제고요 펀드백 A는 10억원 규모로 코스피 200 지수와 상관계수가 1인 주식 인덱스 펀드를 6개월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한다 그러나 인덱스 펀드 관리에 어려움을 경험한 펀드백 B는 인덱스 펀드 대신에 만기까지 6개월 남은 코스피 200 지수 선물 20개약과 연수율 6%이고 6개월 만기인 채권 15원을 매입하였다 두 펀드 매니저의 운영 결과가 향후 시장에 등록 관계없이 돈을 하려면 B는 얼마의 가격에 선물을 매입해야 되느냐라고 했어요 잡았더니 지금 A가 하려는 것은 코스피 200 지수 펀드를 운영하려고 해요 그래서 현재 A가 가져가는 것은 코스피 200 지수 펀드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B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현물을 그냥 매입하는 대신에 선물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대요 포지션의 복제인 거죠 복제 얘는 현물을 매입하는 전략이에요 B는 현물을 매입하지 않고 선물을 매입하려고 하겠다 똑같아지려면 선물을 매입하면서 차입해야 돼요? 대출해야 돼요? 복제야 A는 현물 매입 똑같아지려면 B는 선물 매입 플러스 얘는 돈 나가는 거 얘는 돈 안 나가니까 돈 나가게 만들자 그래서 대출하는 전략을 해주게 되면 다시 말하면 채권을 매입하는 전략을 더 해주게 되면 똑같은 전략을 구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에 얘네 둘의 전략이 전략의 결과가 똑같아지려면 얘가 선물을 얼마의 가격에 선물을 매입해야 되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얘 같아지려면 시장이 균형해야 되잖아요 같아지려면 시장이 균형이 돼야 된다 따라서 얘는 균형 선물 가격에 선물을 매입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결국은 균형 선물 가격 구해라라는 거죠 현물 매입은 선물 매입 플러스 대출과 같은 거다 결과 같아지려면 가격이 균형 가격대로 매입해야 된다 자결은 S0 곱하기 1 플러스 연간 무의염이자율 마이너스 연간 배량 수익률 곱하기 12달 중에 만기까지의 월수 하여튼 현재 우리 문제자료의 현재 지수는 100포인트이고요 곱하기 1 플러스 연간 무의염이자율은 6% 마이너스 연간 배량 수익률은 4% 곱하기 12달 중에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 6개월 했더니 101포인트라고 계산되는 거고요 그래서 101포인트가 균형 선물 가격이고 균형 선물 가격인 101포인트에 선물 매입해야 A, B의 결과가 동일하게 된다